대전지방 법원은 말레이시아 왕자와 친분이 있다고 속여 석유사업 투자금을 가로챈 A씨에게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. A씨는 지난 2015년 대전의 한 식당에서 왕자가 하는 석유사업에 투자하면 1년 뒤 10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8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. 대전지법은 피해자에게 마치 상당한 성장 가능성을 가진 것처럼 과장된 홍보를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.